인천항의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1월 이후 인천항 물동량이 전년 동월과 대비해 늘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2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7만 7,942TU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4월 27만 4,295TU와 비교해 1.3% 늘어난 겁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해 1, 2월 작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가 3월에는 1% 감소했으며 지난달 물동량이 늘면서 올해 누적 물동량 감소폭도 축소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97만 7,000TU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는데 항만업계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정상화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